구체적인 걸 이제는 정해야 되니까 냉정하게 그냥 딱 해야 될 것 같아 인트로가 그 이제 인트로 시작을 원래는 레이 선 하면서 랩이 바로 나오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랩이 바로 시작을 해서 노래가 들어가면 될 것 같아 좋다 이것도 진짜 좋다 무대 이미지가 다 그려진다 셀프 프로듀싱 미션 봤고요 저는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그 틀에 갇힌 것보다 저희끼리 하나하나씩 해가는 거 느낌도 새롭고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각 부의 부장님들을 소개하자면 네가 랩이고 춤 어떤 그림으로 가면 좋을지 계속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일 어려운 그런 작업인데 너무 잘 해내주니까 고마웠어요 레슨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이쪽이긴 해 무대 디자인이랑 의상이랑 헤어 메이크업이나 약간 책인가? 약간 오랜만에 느꼈어요 멋있게 무조건 멋있게 보일 수 있어요? 단 한 번뿐인 단 한 번뿐인 그런 무대잖아요 그래서 걱정 반 기대 반 고민 진짜 했어요 고마웠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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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씀하세요 오케이 이게 애니메이션이 나와서 이상한데 딱 한 번뿐인 네 좋아해 네 이랑은 더한 분위기 맞지 그냥 네 주인平 입장 5시 한국에 다 저러왔어요? 화장 잘하는 거? 응 지금은 새벽 6시 20분이에요. 1, 2, 3. 오케이.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느낌. 나타나는 느낌. 오케이. 계속 이 생각대로만 진행된다면 멋진 무대가 나왔으니까.